찾기 참조 함수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예제 파일 불러와 주시고 첫 번째 hlookup 함수부터 실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찾기 참조 함수는 찾아다가 값을 표시하는 함수입니다. 대부분의 함수들이요. 첫 번째 hlookup 함수는 값을 찾으러 갈 때 참조하는 표가요. 이렇게 수평으로 작성된 경우에는 hlookup이라는 함수를 사용하고요. 수직으로 작성된 데이터는 vlookup 함수를 사용합니다. 지금 예제에서 진료 코드를 가지고요. 진료 코드를 가지고 아래쪽에 진료 코드 표에 가서 첫 번째 행에 가서 진료 코드를 찾고요. 저희는 진료 과목을 가져오니까 세 번째 행에 있는 진료 과목을 찾아다가 2열에 표시하는 내용입니다. 커서를 2, 3에 갖다 놓으시고요. 등호 입력하신 다음 hlookup이라고 입력합니다. hlookup 안쪽에 커서를 두시고 함수 삽입 누르셔서요. 찾을 값은 C열에 있는 진료 코드를 가지고 두 번째 테이블 어레이 진료 코드 표에 가서 이 코드 표는요. 수식을 복사하더라도요. 항상 같은 역에 있습니다. 라고 F산 눌러서 절대 참조하시고요. 첫 행에 가서 진료 코드를 찾고요. 세 번째 행에 가서 진료 과목을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3이라고 입력하시고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찾겠습니다. 라고 0 또는 false 라고 입력합니다. 찾을 값은 진료 코드를 가지고 아래쪽 코드 표. 코드 표는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항상 같은 영역을 참조하기 때문에 절대 참조가 되어야 하고요. 첫 행에서 데이터를 찾고 세 번째 행에서 값을 가져오겠습니다.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찾을 때는 false인데요. false는 다른 말로 0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확인 한번 눌러 주시고요.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H룩업 첫 번째 예제 실습해 보셨고 결과 시트 클릭하셔서 확인해 보시고요. 다음 두 번째 예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예제도요. 참조하는 표가 수평으로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H룩업 사용하실 거고요. 급여 연봉에 따라서 대출 가능액이 얼마인지를 좀 추출하고자 합니다. 커서를 C3에 갖다 놓고요. H룩업 입력하신 다음 함수 삽입 눌러서 바로 왼쪽에 있는 본인의 연봉의 데이터를 가지고 그 다음 테이블 어레이 대출 기준표에 가서 기준표는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항상 같은 자리입니다. 라고 F3 눌러서 절대 참조. 찾고자 한 데이터에 첫 행에 가서 데이터를 찾고요. 두 번째 행에 가서 값을 가져오겠습니다.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은 아닙니다. 천만원부터 삼천만원 미만까지 삼천만원부터 사천만원 미만까지 라고 해서요. 오름차순되어 있는 구간 안에서 값을 찾아올 때는 추루 또는 생략하시면 돼요. 확인 버튼 누르고 생략해서 확인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결과 시트 클릭하셔서 맞게 작성하셨나 확인해 보시고요. 다음 예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품 코드의 왼쪽에 한 글자를 가지고 아래쪽에 제품별 단가표의 첫 행에서 데이터를 찾고요. 그 제품에 해당한 판매 단가를 찾아다가 판매 수량과 곱해서 판매 금액을 구하고자 합니다. 왼쪽에 한 글자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레프트 함수고요. 제품 코드에 가서 심표 한 글자를 구하겠습니다. 가로 닫고 엔터 아래쪽 수식을 복사해 보시면 제품 코드에 왼쪽에 한 글자가 추출이 되어 있고요. 그 값을 가지고 hlookup을 통해서 hlookup 안쪽에 커서를 두시고 함수 삽입 찾을 값은 레프트 함수를 통해서 왼쪽에 한 글자를 추출해 놨고요. 제품별 단가표가 있는 영역을 선택하고 F4 눌러서 절대 참조 첫 행에 가서 제품 코드를 찾고요. 두 번째 행에서 판매 단가를 가져올 거고요.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구하겠습니다. 0 또는 false라고 입력하고 확인 S에 해당한 제품 단가는 78만 5천원입니다. 라고 구해졌고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면 각각의 제품 기호에 해당한 제품 판매 단가를 구해왔고요. 곱하기 바로 왼쪽에 있는 C3의 판매 수량을 곱해서 판매 금액을 구하겠습니다. 샵샵샵이 나온다면 열 너비 조절해 주시고요.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셔서 판매 금액을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결과 시트 클릭하셔서 실습하신 내용 맞게 작성하셨나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다음 예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실습하셨던 내용들은 수평으로 작성된 표를 참조했다면 지금 실습하실 내용은 수직으로 작성된 데이터를 참조하여 값을 찾아다가 표시하는 부분입니다. VLOOKER 함수를 이용해서 작성하실 거고요. 면접 등급에 따른 평점을 찾아와서 필기 점수를 더해서 평가 점수에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2, 3의 커서를 갖다 놓고요. VLOOKUP이라는 함수를 입력합니다. 함수 삽입 눌러서 첫 번째 찾을 값은 제가 결과를 표시하고자 한 같은 행에 면접 등급을 선택하고 두 번째 테이블 어레인은 면접 등급표에서 A, B, C, D, E를 찾겠습니다. 단 수식을 복사하더라도요. 면접 등급표는 항상 같은 자리입니다. 라고 F4 눌러서 절대 참조하시고요. 첫 번째 열에서 데이터를 찾고 두 번째 열에서 평점을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E라고 입력하시고 정확하게 A, B, C, D, E에 해당한 값을 구하니까 0 또는 FALSE 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그러면 A 등급은 평점이 50이고요. C 등급은 30입니다. 라고 구해졌습니다. 이 값을 가지고 끝에다가 더하기 저희는 필기 점수를 더하겠습니다. 라고 입력하고 엔터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평점 더하기 필기 점수에 평가 점수를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결과 시트 클릭하셔서 맞게 작성하셨나 확인해 보시고요. 다음은 두 번째 예제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참조하는 표가 수직으로 작성이 되어 있는 VLOOKUP 예제인데요. 등록 번호에 왼쪽에 두 번째 문자를 추출하고요. 그 문자를 가지고 학과 코드표에 가서 찾아다가 학교명, 출신 학교에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등호 입력하시고요. 중간에 한 글자를 추출하겠습니다. 미드함수 입력합니다. 그 다음 텍스는 등록 번호에 가서 두 번째부터 시작하여 한 글자를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입력하시고 아래로 수식을 복사해 보면 1부터 6까지의 숫자가 구해지고요. 그 값을 가지고 등호 다음에다 커서를 갖다 놓으신 다음 VLOOKUP 이라고 입력합니다. VLOOKUP 안쪽에 커서를 두신 다음 함수 삽입을 누르셔서 찾을 값은 미드함수를 통해서 구해놨고요. 테이블 어레인은 참조하는 표인데 학과 코드표에 가서 찾겠습니다. 라고 선택하고 F4 눌러서 절대 참조 첫 번째 열에서 학교 코드를 찾고요. 두 번째 열에서 학교명을 가져오겠습니다.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가져오겠습니다. 폴스 또는 0이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출신 학교를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결과 시트 클릭하셔서 맞게 작성하셨나 확인해 보시고요. 다음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속 부서라고 되어 있고요. 소속 부서는 추주함수를 통해서 사원 코드의 오른쪽 끝에 한 글자를 가지고 영업부부터 기획부로 표시하는 문제입니다. D3의 커서를 갖다 놓으신 다음 오른쪽에 한 글자를 추출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라이트 함수 사원 코드에 가서 심표 한 글자를 추출하겠습니다. 1이라고 입력하고 가로 닫고 엔터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보시면 1부터 4까지 숫자가 구해지네요. 그 다음 등호 다음에 커서를 갖다 놓고요. 추주라는 함수를 입력합니다. 추주 그 안쪽에 커서를 갖다 놓으신 다음에 함수 삽입 눌러서요. 추주는 첫 번째 인덱스 넘버가 숫자가 필요한데요. 사원 코드의 오른쪽 한 글자를 추출해 놨습니다. 그 글자가 1이라면 영업부 2라면 인사부 3이라면 총무부 4라면 기획부 하나를 입력하시고 키보드 탭을 이용하셔서 이동하시면 아래 칸으로 이동이 되고요. 텍스트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큰 따옴표 처리가 되어서 입력됩니다. 그래서 인덱스 넘버는 문자열 함수를 이용해서 중간에 있는 글자를 하나 가져오면 숫자를 하나 가져오면 얘가 문자로 인식하지 않고 숫자로 인식이 되면서 1, 2, 3, 4에 해당한 값들을 나열해 주면 해당된 위치에 있는 값을 결과로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확인 버튼 누르시고요.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추주 함수 예제 살펴보셨고요. 다시 두 번째 예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승진 시험의 순위를 구하고요. 순위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D3의 커서를 갖다 놓고요. 랭크점 문제에 나와 있는 함수 랭크점 EQ를 선택하고 함수 삽입을 누릅니다. 바로 왼쪽에 있는 승진 시험의 점수를 가지고 두 번째 리퍼런스는 본인을 포함한 전체 데이터들 중에서 수식을 복사하더라도요. 승진 시험의 영역의 데이터는 항상 같은 자리에 있습니다 라고 F4 눌러서 절대 참조하시고요. 높은 점수가 1등이니까 0이나 생략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 누르시면 순위를 구할 수 있는데 1등부터 현재 8등까지 구해집니다. 1등부터 2등은 승진 나머지 3, 4등 보너스 5부터 8까지는 현상 유지라고 결과에 표시하라고 했는데요. 1부터 8까지 숫자를 구해놨어요. 그 다음부터 값을 나열하기 위해서 추주 함수를 통해서 값을 나열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주 입력하시고 등호 다음에 추주 입력하시고 함수 삽입 눌러서요. 인덱스 넘버는 랭크점 EQ 함수를 통해서 순위를 구해놨고요. 그 값이 1이라면 저희는 승진이라고 할 거고요. 2라면 승진 3이라면 보너스 4라면 보너스 5라면 현상 유지 6이라면 현상 유지 그 다음에 7이라면 현상 유지 8일도 현상 유지 5, 6, 7, 8은 다 현상 유지라고 입력합니다. 마법사를 이용해서 작성하시면 문자에 대한 큰 따옴표를 생략하시고 텍스트만 입력하셔도 탭키 눌렀을 때 다음 칸 이동이 되면서 이렇게 문자 처리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 누르시고요.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보시면 1부터 8에 해당한 결과를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결과 시트 클릭하셔서 작성한 내용 맞게 하셨는지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인덱스 함수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인덱스 1번 첫 번째는 외환 시세표가 작성이 되어 있고요. 현금 100NR을 팔고자 할 때 시세를 비굿세를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NR라고 하면 통화명에 가서 NR을 찾고요. 그 다음 팔고자 할 때 현금을 팔고자 할 때 행과 열에 교차하는 데이터에 값을 찾아서 표시하시면 됩니다. 범위를 어떻게 지정하냐에 따라서 C4부터 F26 영역에 가서 엔화 영역은 두 번째 행에 있고요. 그 다음 팔 때 현금을 팔 때는 두 번째 열에 있습니다. 라고 행과 열에 교차하는 값을 찾아다가 표시하고자 합니다. 인덱스라는 함수를 쓰실 거고요. 어레이, 우리는 현금부터 송금에 관련된 데이터가 입력된 숫자를 선택하시고 신표, 행의 위치는 엔화는 조금 전에 범위 지정한 데이터에 두 번째 행에 있습니다. 라고 2라고 넣으실 거고요. 신표, 열은 현금을 팔 때라고 했으니까 두 번째 열에 있습니다. 라고 2라고 입력하시고 인덱스에 대한 가로를 닫고 엔터 눌러주시면 엔화, 백, 엔화를 현금으로 팔 때 값을 찾아다가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인덱스 해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프트 요금표가 작성이 되어 있고요. 현재 요금표에 가서 실제 요금의 데이터를 선택하시고요. 정해온은 두 번째 행에 오후 거는 세 번째 열에 있습니다. 라고 2행과 3열이 교차하는 데이터의 값을 찾아다가 H3셀에다가 표시하겠습니다. 등호 입력하시고요. 인덱스라고 입력하시고 어레이, B3부터 E6까지 선택하고 신표, 범위 지정한 데이터가 정해온이니까 두 번째 행에 가서 신표, 5호니까 세 번째 열에 교차하는 값을 찾아다가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가로 닫고 엔터 눌러서 정해온의 5호에 해당한 데이터를 찾아다가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인덱스 함수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다시 인덱스 3번 예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작성된 수도권 택배 요금표에 가서요. 서울에 해당한 데이터 출발 코드와 수원의 도착 코드에 해당한 값을 찾아가지고 행과 열에 교차하는 요금을 찾아다가 표시하고자 합니다. 2, 8셀의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우리는 이제 앞에 예제에서는 서울이니까 첫 번째 행에 수원은 세 번째 열입니다. 라고 15,000원을 행과 열을 숫자를 넣어서 작성했는데 이번 예제에서는 미드함수를 통해서 출발 코드에 가로 안에 있는 두 글자를 이용해서 행과 열에 교차하는 값을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2, 8셀에 커서 갖다 놓고 인덱스라고 입력하시고 어레이 요금표에 가서 신표 행의 위치는 미드함수를 통해서 구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하시고요. C, 8셀에 있는 데이터에 가셔서 신표 가로 다음에 있는 글자를 구하실 거면 네 번째부터 시작해서 두 글자를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작성하고 신표 다시 미드함수를 통해서요. 우리는 D, 8셀에 가서요. 네 번째부터 시작해서 두 글자를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작성하신 다음 인덱스에 대한 가로를 닫고 엔터 눌러주시면 서울의 0, 1이니까 첫 번째 행에 가서 찾을 거고요. 수원의 0, 3은 세 번째 열이니까 아, 15,000원인데요. 라고 값을 찾아서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인덱스 함수 살펴보셨고 다음은 매치함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치는 상대적인 위치값을 구해주는 함수이고요. 각 지점별 최대 실적의 종류를 이용하여 최대 실적 예금 종류 영역에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인덱스 앞에서 배우셨고 맥스라는 함수도 아실 거고요. 매치함수가 몇 번째 위치한다라고 위치값을 구해오는 함수인데요. 두 번째 예제가 더 더 나을 것 같은데 일단 여기서 작성을 해보고 그리고 나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매치함수를 통해서요. 매치함수 최대값이 맥스에 대한 최대값 우리는 각 지점별 최대 실적 최대값은 P2부터 P2부터 E2 영역에 가서 보통예금 자유저축예금 세금우대 주택예금에 가장 큰 값을 맥스부터 한번 구해볼까요? 맥스 최대값을 구하고자 합니다. 보통예금부터 주택예금까지 가루 닫고 엔터 누르시면 현재 데이터의 가장 큰 값은 432만 108원이 가장 큽니다.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면 이 데이터의 가장 큰 값은 525만 525만 원이 가장 큽니다. 라고 최대값을 구해왔습니다. 이 최대값을 현재 영역에 가서 현재 영역에 가서 몇 번째 위치한지를 위치를 구하고자 합니다. 얘는 현재 영역에 첫 번째 위치합니다. 라고 1이라고 구해질 거고요. 525만 원은 범위 정한 데이터 최대값을 구하셨던 영역에 세 번째 위치하고 있습니다. 라고 위치값을 매치함수를 통해서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치라고 입력하시고요. 룩업 밸류는 맥스함수를 통해서 구해놨고요. 신표 룩업 어레이라는 거는 몇 번째 위치할 위치를 찾을 범위를 지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룩업 어레이는 B2부터 E2 영역에 가서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찾겠습니다. 또는 숫자가 지금은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이 딱 동일한 값을 찾을 수 있으니까 정확하게 일치를 찾으시면 되고 만약에 구간에서 찾을 때는 오름차순일 땐 1 내림차순일 땐 마이너스 1을 이용합니다. 지금은 0을 입력하시고 가로 닫고 엔터 누르시면 아까 432만 108호는 범위 정한 데이터에 첫 번째 있습니다. 525만원은 세 번째 있습니다. 창대적인 위치값을 구해옵니다. 저희는 이제 이 위치값을 가지고 가장 큰 값은 강남지점은 보통 예금이 가장 크네요. 송파 지점은 세금 우대가 가장 큽니다. 해당된 종류를 갖다 표시하고자 합니다. G2셀의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인덱스라고 입력하시고 실제 우리가 가져올 데이터는 B2부터 E2 영역에 있습니다. B1부터 E1 영역에 있습니다. 라고 선택을 하는데요. 수식을 복사할 거라서 F4 눌러서 절대 참조하시고요. 심표 행의 위치는 생략을 할 거예요. 첫 번째 하나입니다. 라고 1이라고 넣으셔도 되고 생략하셔도 되고요. 심표 그 다음 열의 위치는 매치함수를 통해서 몇 번째 위치에 있습니다. 라고 구해놨으니까 맨 끝에 가셔서 가로 닫고 엔터 눌러서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보시면 첫 번째는 보통 예금이었죠. 그 다음 두 번째 송파는 세금 우대였습니다. 값을 찾아다가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앞에 초록색 표시 기호가 표시 신경이 쓰이신다면 오류 무시하시면 돼요. 오류 무시하셔서 구한 값 지점별 가장 큰 값이 있는 상품의 예금의 종류를 찾아다가 G2부터 G8셀 영역에다가 표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매치 두 번째 예지 한 번 더 보도록 하겠는데요. 두 번째 예지에서는 G3부터 G10 영역에 시험 점수 등급을 계산하여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험 점수 등급은 중간고사와 기말고사의 값을 가지고 더한 값을 가지고 표 이 구간에 가서 몇 등급인지를 찾아올 겁니다. 찾아온 값 뒤에다가 등급이라고 M% 연산자 이용해서 연결해 주시면 되겠고요. 커서를 G3에 갖다 놓으시고요. 매치함수를 통해서 저희는 중간고사 더하기 기말고사의 값을 가지고 신표 그 다음 찾을 값은 내림차순 되어 있는 J4부터 J9를 선택하면 되는데요. 단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지금의 구간은 항상 같은 영역을 참조합니다. F4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 참조하는 숫자가요. 60, 50, 40, 30 내림차순으로 되어서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럴 때는 마이너스 1이라고 넣으시면 돼요. 만약에 10, 20, 30, 40이라면 오름차순이 되어 있으니까 그냥 숫자 1을 입력하시면 되겠고요. 엔터 누르시면 우선은 열을 하나 삽입해 볼까요? 두 개 점수를 도해보겠습니다.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엔터 눌러서 아래로 수식을 복사하면 점수가 구해지고요. 아까 매치함수를 통해서 구한 수식을 살짝 드래그해 보시면 45점은요. 현재 조금 전에 범위 정한 데이터에 40점보다는 큰 데이터잖아요. 위쪽을 참조를 합니다. 그래서 2등급입니다. 40점은 딱 3등급이라고 구해올 거고요. 31점 31점은 30보다 30보다 더 큰 숫자이기 때문에 위쪽을 참조할 수 있도록 보다 큼을 참조할 수 있도록 3등급입니다. 3이라고 값이 구해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한값 뒤에다가 n% 연산자 이용해서 등급이라고 입력해 주시고 아래로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중간에 저희가 잠깐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추가했던 지열은 범위 정해서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과 시트 클릭하셔서 맞게 작성이 되어 있나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다시 매치함수 예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예제냐면 표의를 참조하여 표의 영역에다가 각 직위별 직위별 A 고가와 B 고가와 승진시험의 점수가 가장 큰 사원의 성명을 최고 점수자의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저희는 실제로 성명을 표시할 겁니다. 인덱스함수를 통해서 성명을 가져오겠습니다. 성명의 데이터의 몇 번째 행에 해당한 데이터를 가져오겠다라고 인덱스와 매치함수를 통해서 매치함수와 맥스함수를 통해서 행의 위치를 구하겠습니다. 일단 최대값에 해당한 값을 A 고가의 최대값 그 다음에 직에 해당한 부장에 해당한 데이터의 최고값 직위가 부장이면서 A 고가의 최대값이 몇 번째 있다라는 값을 구한 다음 인덱스 안에서 몇 번째 있다라고 위치를 넣어주면 이름을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배열 수식이라서 중간중간 끊어서 하는 것보다는 한 번에 작성을 할까요? H 사이의 가사에 가사에 갖다 놓으시고요. 인덱스라고 입력합니다. 실제 가져올 데이터는 성명입니다. 수식을 복사할 거니까 성명의 영역은 F4 눌러서 절대참조하시고 심표 누르시고요. 행의 위치값을 구할 건데요. 매치함수를 통해서 위치 몇 번째 위치합니다. 구해올 겁니다. 매치함수 통해서 위치를 구하는데 최대값에 해당한 데이터 첫 번째 맥스라고 입력하시고요. 맥스에 대한 가로 열고요. G기가 있는 데이터 B3부터 B17을 선택하고 F4 눌러서 절대참조 그 값이요. G기가 있는 G4와 같습니까? 방향키를 이용해서 지금 현재 작업한 위치가 G4라고 일단 해볼게요. G4를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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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눌러서 G열에 있습니다. 직위는 부장 과장 대리 주임 사원은 G4 G5 G6 G7 에 있습니다. 선택해 주시고요. 그 다음 G열을 고정해 주시고 곱하기 가로 닫고 곱하기 A 고가의 점수를 드래그 할 건데요. 수식을 복사할 때 C3부터 C17 D3부터 D17 E3부터 E17 이라고 3부터 17행을 고정하겠습니다. 라고 F4 F4 눌러서 행을 고정해 주시고 맥스에 대한 가로를 닫고요. 그 다음 심표 같은 조건의 영역에서 몇 번째 위치하는지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맥스만 빼고 안쪽에 있는 작성하셨던 조건과 그 다음 참조할 영역을 컨트롤 C 심표 뒤에 가셔서 컨트롤 V 그 다음 다시 한번 심표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0이라고 입력하시고 매치에 대한 가로를 닫으시고요. 그 다음 인덱스에 대한 가로를 닫으시고요. 배열 수식이니까 컨트롤 쉬프트 엔터 눌러서 아래로 수식을 복사하시고요. 옆으로 수식을 복사하시면 각각의 지기가 부장이면서 A고가 점수가 가장 높은 부장은 방극준 입니다. 라고 구해지고요. B고가 승진시험 해당된 데이터의 성명을 찾아다가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인덱스 함수 인덱스는 첫번째 어레이 범위를 넣어주시면 되고요. 두번째 행의 위치를 구하시면 되는데 행의 위치는 매치함수와 맥스함수를 통해서 가장 큰 값을 일단 구할 거고요. 지기별 A고가의 가장 큰 값을 구하고 같은 영역에 가서 정확하게 일치한 행의 위치를 상대적인 위치를 매치함수를 통해서 구해온 다음 몇번째 있습니다. 라고 성명을 찾아서 표시하는 니즈 였습니다. 결과 시트 클릭하셔서 맞게 작성이 되어 있나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룩업 함수 보도록 하겠습니다. 룩업 함수도 찾아옵니다. 벡터나 배열에서 값을 검색하자 라고 되어 있고요. 첫번째 F3의 커서를 갖다 놓고요. 보조 경비를 계산하여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속이 서울 가천 인천 에 따라서 보조 경비가 좀 달라진 것 같습니다. 커서를 F3에 갖다 놓고 룩업 찾아오겠습니다. 입력하시고요. 찾을 값은 래프트 함수를 래프트 함수를 이용하셔서 저희는 소속에 가서요. 왼쪽에 두 글자를 가지고 래프트 함수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심표 그 다음 찾을 찾을 영역은 왼쪽 표에 가서 첫번째 열에 가서 찾고 두번째 열에서 가져올 수 있도록 A3부터 B5 영역을 선택하시고 F선 눌러서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표 1 영역을 참조하겠습니다. 작성하신 다음 룩업에 대한 가로를 닫고요. 엔터 눌러서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서울이니까 범위정안 데이터 서울 옆에 있는 50만원 가져왔고요. 인천입니까 범위정안 영역에 인천을 찾고 옆에 있는 35만원 을 찾아서 결과로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룩업 결과 클릭해서 맞게 작성이 되어 있나 확인해 보시고요. 다음은 트랜스포즈라는 배열의 행과 열을 바꾸는 예용입니다. 현재 표가요 수직으로 작성이 되어 있는데 수평으로 데이터를 새롭게 작성하지 않고 복사해서 행열을 바꿔서 표시하고자 합니다. 라고 하시면요. 행과 열을 표시할 영역을 먼저 범위를 지정하시고요. 그 다음 등호 입력하신 다음에 TRAN 트랜스포즈라는 삼수를 선택하시고 어레이 이름부터 성별까지 선택 가로 닫고요. 배열 수식이니까 컨트롤 쉬프트 엔터 눌러서 수식을 완성해 주시면 행과 열을 바꿔서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결과 시트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셀의 주소 어드레스를 구하자 라고 되어 있고요. A1셀에다가 A1셀에 B1이라고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A1셀에다 커서 갖다 놓고요. 어드레스를 이용하셔서 행의 번호는 B1셀이니까 1행 그 다음에 열은 B니까 AB 두 번째 입니다. 라고 1,2 라고 입력하고 엔터를 누르시면 이렇게 B1셀 이라고 작성이 됩니다. 다시 한 번 두 번째는 A2셀에 C4 라고 표시해 보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드레스라고 입력하시고요. C4 라고 하면요. 행의 위치는 네 번째 C니까 ABC 세 번째 있습니다. 4,3 이라고 입력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기본적으로 그냥 확인하시면 절대 참조가 되는데 신표 기본은 절대 참조 인데 현재 예제에서는 행만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행만 고정이 되어 있다면 절대 행을 선택하고 열의 위치는 바뀔 수 있도록 두 번째 E를 선택하시고 가로 닫고 엔터 눌러주시면 C달러 4 라고 표시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 번 A3셀에 커서를 갖다 놓고요. 이제는 지금 함수 시트명가 시트명가 그 다음에 T2셀을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커서를 A3에 갖다 놓으시고요. 어드레스라고 입력하시고 T2셀이니까 행의 번호는 2라고 입력하시고 열의 번호는 ABC D 4라고 입력하시고 그 다음에 심표 절대 참조니까 생략하셔도 되고 1이라고 입력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 셀 주소를 RISC 스타일 이런게 선택을 하는데 저희는 생략하겠습니다. 기본이 RISC R1 C1 그래서 위쪽에 B1셀 C4셀 이라고 표시한 형식으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0이라고 넣으셔도 되시고 생략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뒤에다가 시트명을 좀 표시하겠습니다. 시트명을 가로열고 시트 텍스트를 입력하시면 돼요. 큰 따옴표 이용하셔서 A A R E A S 라고 입력하시고 예제라고 시트명을 입력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시트 이름을 텍스트를 입력하시고 가로 닫고요. 그리고 엔터 눌러주시면 현재 시트명 다음에 D2셀 2행의 네번째 열 D2셀이고요. 그 다음에 절대참조 우리 생략했으니까 기본 절대참조가 되었고 R1C1 에서 행번호 열번호 되어 있는 형식으로 표시가 되어 있고 뒤쪽에 시트명을 직접 텍스트 입력하셨던 내용이 표시되어서 화면과 같이 결과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결과 시트 클릭하셔서 맞게 작성이 되어 있나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컬럼 함수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열의 번호를 구하는 함수입니다. A3부터 G3 영역에다가 열 번호를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등호 입력하시고 그냥 컬럼이라고 입력하시면 돼요. COLUMN 가로 닫고 엔터 누르시면 현재 A열은 1번입니다. 수식을 옆으로 복사하시면 B열은 2번 C열은 3번 D열은 4번 이렇게 열의 번호를 숫자로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두번째 A6부터 D13 영역에서 해당 항목 진료 코드와 한자명에 열 번호를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진료 코드는 C6 셀 이죠. G7 셀에다가 컬럼 이라고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진료 코드가 있는 C6 셀을 선택하고 엔터 다시 컬럼 이라고 입력하시고 한자명이 있는 D6 셀을 클릭하고 엔터 가로 닫고 엔터 누르시면 진료 코드는 세번째 열에 있습니다. 한자명은 네번째 열에 있습니다. 특정 셀을 선택하면 선택한 셀의 열의 번호를 구해서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결과 시트 클릭해서 확인해 보시고요. 다음은 인디렉트라고 되어 있는데요. 커서를 C2 셀을 클릭하시고 참조 P2 B5 가 가리키는 셀의 값을 P2 그러니까 3조 A2 부터 A5 가 가리키는 셀의 값을 P2 부터 B5 를 인디렉트로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두고 입력하시고요. 인디렉트 라고 입력하시면 텍스트 문자로 지정한 셀 주소로 올려줍니다. 라고 되어 있고요. 셀 주소는 P2 셀에 있습니다. 라고요. P2 셀 선택하시고 저는 P2 셀의 데이터에 참조해서 가져오겠습니다. 입력하고 가로 닫고 엔터 눌렀더니 우리는 A2 셀에 P2 라고 입력된 데이터를 참조해서 P2 셀의 값을 가져다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아래로 수식을 복사해 보시면 두 번째는 A3 셀 이라고 입력하니까 A3 에 갔더니 B3 에 가서 라고 했더니 45를 가져왔어요. 다시 세 번째 A4 셀 가격이라는 값을 찾으러 갔더니 가격에는 셀 주소가 아니라서 참조할 수가 없는데요. 라고 리퍼런스 오류가 표시가 되었고요. 숫자 5만 입력되니까 5의 데이터는 어딜 얘기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요. 리퍼런스 오류가 표시가 됐습니다. 만약에 여기에 그냥 5라고 입력되지 않고 B5 라고 입력이 되었다면 B5 셀을 참조했을 때 B5 라는 셀 주소에 가서 62 를 찾아오겠죠. 이렇게 62의 값을 찾아다가 안쪽에 있는 값을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셀에 입력된 주소에 셀에 입력된 주소를 B3 셀 주소를 참조해서 데이터를 값을 가져오는 인디렉트라는 함수를 같이 살펴보셨습니다. 다음은 행의 번호를 구하는 로우 함수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커서를 H셀에 갖다 놓으시고 순서를 1234 라고 표시될 수 있도록 로우 함수를 통해서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row 가로 열고 닫고 하시면 현재 행의 번호가 7이라고 구해지고요. 그 값 뒤에다가 마이너스 6을 하시면 숫자 1이 표시되고 아래로 수식을 복사하시면 1234 라고요. 행의 번호를 1234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행의 번호 구하는 로우 함수 까지 살펴보셨습니다. 찾기와 참조 함수 같이 살펴보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글자막 by